찬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망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내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챗물 같으리라. 그는 은 재련사와 정연사처럼 앉아, 래위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연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재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옐리아 예언자를 보내리라.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리라. 그래야 내가 와서 이 땅을 파멸로 내리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래식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즉하리아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즉하리아는 글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즉하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참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령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아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척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하신 일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가 베풀어졌기에 그들은 더욱 기뻐합니다. 즉하리아와 엘리사벳은 그토록 기대하였건만, 점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사람들을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하리라고 합니다. 즉하리아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여 귀가 막히고 입이 닫힙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여드레 되는 날,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시오,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표징인 한례를 하고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한례와 함께 아이에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름은 한 사람이 가족이나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 자기 신원을 드러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사명이나 역할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전통에 따라 아기 이름을 스카르야 라고 부르려 하자 엘리사벳은 안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하느님께서 거져주신 선물이기에 이름을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을 가진 요한으로 정하여 그 아이가 뒤에 오실 구세주의 길을 닦는 선구자여 하느님 은총의 증거자이며 빛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할 증인임을 밝힙니다. 지카르야도 글쓰는 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쓰므로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어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하느님을 참미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자비와 섭리 앞에서 놀라움과 감사함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신앙은 놀라움과 감사함에 기쁨에 넘치고 있습니까?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의심하는 즉하리야 저도 평소에 의심이 많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지갑이 가벼워지는 범인 그리고 말없이 사라지는 간식 그리고 책상 위에 돈을 놓거나 중요한 거 또 제가 쓰는 물건인데 아이들도 필요한 물건을 아무 이야기도 없이 제 물건이 사라졌을 때 정말 그것은 당에 보면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누구를 의심을 할 때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탐문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양심에 맡겨둔다 범인 나타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기회를 주는 편이에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 때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즉하리야가 의심을 하는데 성경 속에서 의심하는 제자들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의심 사례는 열두 제자 중 베드로, 토마스 유명하죠.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을 접할 때는 아, 그 의심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굳은 믿음이 생기는 그러한 좋은 의미의 의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 자체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신부님들께서도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다라고 고백할 때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겠어요? 정말 돌아서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그냥 묻어버리고 그냥 믿자가 아니라 의심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의심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접했는데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의심이 있었대요. 어느 날 하와가 늦게 들어오는 아담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을 했대요. 그래서 아담은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의 여자라고는 당신 뿐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담의 옆구리를 누군가 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눈떠서 보니까 하와가 자기의 갈비뼈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갈비뼈 하나를 몰래 빼서 또 다른 여자를 만들어서 바람피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의심 누구나 들 수도 있는데 그 계기로 주님께 더 다가가고 모든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